나이트 진로고요. 지금 10% 정도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현금이 얼마나 많으신지, 종목이 아예 없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종목이 아예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이 이렇게 좀 많은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터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이트 진로가 미국에다가 소주를 엄청나게 팔아서 관세를 두드려받는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은 없겠지만 어쨌든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악재가 터져서 지수가 빠지게 된다면 얘들도 조금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빠질 거 지수가 조금 이렇게 불안하고 안 좋은 상황인데 다른 종목이 많다면 다른 종목들도 빠지는데 얘까지 빠져버리면 이거 처리해야 될 종목만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목이 이미 3개 이상이다, 4개 이상이다 이러면 굳이 살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현금이 많아서 지금 주식을 안 들고 있어서 좀 살만한 종목이 필요한데요라고 하면 사실 하이트 진로는 좋은 기업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지금 안 좋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도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초입부에 올라가는 게 통신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KT라든가 SK라든가 LG 이런 것들 그런 통신 관련주들이 경기랑 상관없이 우리가 핸드폰을 계속 써야 되고 꾸준히 요금을 내잖아요. 요금제를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가 핸드폰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잘 없거든요. 일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그래서 통신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제 그게 경기가 안 좋은 게 좀 지속이 되면 술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주류 관련주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술을 좀 더 많이 찾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력으로 올라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 영향을 안 받고 이렇게 매출을 영업이익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사실은 바닥에 있는 이 자지가 돈은 잘 버는데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성장, 가치주라고 했을 때 가치 투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도 괜찮은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테마가 별로 없죠. 주류 테마 갑자기 AI가 술을 따라준다든가 AI가 칵테일을 삐리삐리 칵테일 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엄청난 기대감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는 코로나 때 이런 특수상황 말고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기적인 이런 반응이라든가 시세를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시세를 좀 챙겨낸다 생각하고 좀 장기 투자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의 여유라든지 종목이 없어가지고 내가 장기 투자를 좀 가져갈 만한 약간 해치라고 하죠. 위험을 회피할 만한. 다른 산업들은 좀 경기 안 좋을 때 밀릴 수 있는데 얘는 경기 안 좋을 때 오히려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담아놓는다라는 개념으로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왜 인버스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증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인버스나 사놓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인버스보다 화이트 진로가 훨씬 더 투자 매력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용도로서는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화이트 진로를 보험용으로 좀 담아놓고 장기로 가져가 보겠다 한다면 지금 매수가도 좋고 올라갈 가치가 있고 기업도 실적 잘 나오고 경기랑 별로 상관없다. 금상첨화죠. 가져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이 그 작은 계획과 계좌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지금은 매수 가능하다. 아주 좋다. 그리고 떨어지면 한 17,000원, 15,000원대 떨어지면 아주 좋겠죠. 왜냐하면 얘가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실적이 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실적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만 빠지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지면 저는 비중을 한 10% 더 산다 생각하고 분할로 잡아가신다면 아주 좋겠다. 이런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